네 이번에도 가성비 좋은 회사 스쿼이어입니다 버즈뷰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새 가성비의 천명들이죠 에피폰과 스쿼이어 대표적인 가성비 주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쿼이어가 원래 이제 빈티지 모디파이드와 클래식5가 가장 크게 양대산맥으로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였는데 그 빈모와 클바가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싼 값에 인도해줄 기타는 어피니티 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빈모가 다시 약간 50만원 전으로 출시가 되면서 약간 가성비를 다시 잡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클래식5 같은 경우에는 비싼 모델들은 80만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걸 과연 스쿼이어를 가성비 브랜드로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그러면 좀 더 붙어서 멕시코팬더를 사고 말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 빈모 HSS 모델 오늘 나온 모델은 48만 9천원으로 오히려 50만원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왜 식당들에서 가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10년 전 가격 그대로 다 잡으십니다 약간 이런거 하는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인디언로럴을 했기 때문에 인디언로럴 했었던 모델의 점수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스쿼이어의 빈티지 모디파이드 머스탱 인디언로럴 모델이 50만 9천원이었어요 50만 9천원에서 요게 메인 인도네시아 모델이었고 요게 선생님이 재밌다고 스쿼이어 놀이동산 주셨고 저는 머스탱의 위상을 올려준 위상 변화 스위치 이게 페이스가 되게 재밌게 먹었죠 그래서 인디언로럴을 우리가 그때 한번 했었고 그리고 얼마전에 4월 8일날에 저희가 어피니티 인디언로럴을 한번 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초코칩 쿠키 저는 해골물 커스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약간 은근히 디스하는 것 같으면서도 점수는 88도 곧잘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디언로럴 모델을 했었는데 인디언로럴이 여러분들 그때 저희가 설명 한번 드렸지만 여기 월계수입니다 월계수 근데 동남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월계수 수종인데 요게 찾아보면 로럴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가공하기가 쉽고 뒤틀림이 잘 일어나고 한렬이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명을 충렬공 대신 한렬공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한렬공 월계수 인디언로럴 하지만 이게 가공이 좋고 저가 형태에 쓰이기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뒤틀려봐야 내기 잘 잡고 있으면은 지판이 뒤틀려봤자에요 붙은거죠 붙이는거죠 어차피 우리가 로즈우드 지판이 쓰지 않아요 로즈우드가 인디언로럴 보다 더 지잘맞습니다 얘는 목제들끼리 쌓아놓으면 뒤틀렸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위에다가 무슨 철근같은걸로 이렇게 막 대리석같은걸로 눌러놔야 돼 삶아가지고 말을 하도 안들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디언로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장난이에요 장난 나 찾아보면은 그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속에 그런게 써있어갖고 놀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거지 사실 음향목으로서 문제가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네 가성비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디언로럴 자 가격은 611,0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489,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메이드인 인도네시아 전장 99.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3플러스 2mm 12플레 뒷둘레가 73mm 그리고 바디는 베이스우드에 글루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넥은 메이플 시쉐임넥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다이캐스테드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라지헤드에 긴 샤프트를 보고 있구요 라지헤드에 네 너트는 신세틱 본넛이에요 리테이너도 두개 있네요 라지헤드에 아주 반가운 스펙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요 42mm 너트너비 그리고 지판은 인디언 로럴 할렬공 지판공율은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 프레스는 21프레 미디엄 전버 프레스입니다 브릿지는 던컨디자인드 HB102B 험버커피겁이 장착이 되어 있구요 미디엄과 넥의 던컨디자인드 SC102B 싱글 프레스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험씽씽의 활용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볼륨 튜톤 파이브의 픽업 셀렉터 빈티지 스타일의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과연 머스탱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팬도 클린턴이구요 이쪽 비닐호가 좀 있어요 네 어피니티가 훨씬 심했지만 네 이것도 있습니다 인티장 감성이 이제 험버커입니다 좀 풍성하죠 사운드가 마샬로 가면 마샬로 이 참 빈티지 성향에 어 네 짜갈짜갈 찌그러지는 소리 괜찮네요 네 험버커가 괜찮아요 충금도 괜찮고 4단에다 놓고 4단에 코러스 개 11 cada 괜찮죠? 네 괜찮아요 뭐 충분히 489,000원에 가격 되어서 아주 훌륭한 가상의 보겠습니다 노벼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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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